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농장에 왔습니다. 메아리다육농장이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어리에 위치한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요? 다육이농사. 나는 맨날 농사 그러면 상추농사, 파농사, 배추농사. 아유 나 누가 그래 누가. 자 우리는 다육맘인께 다육이농사. 오늘요. 어머 세상에. 오늘 초특가입니다. 초특가.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게 생겼네. 자 유럽마리 1개 8천원 3개 2만원. 괜찮았어? 아따 좋다. 얼굴이 비슷비슷해갖고 지난번에 산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아니야? 땡. 제가 농장에 수입할 때 컨테이너 앞에 혹은 농장에 가면 선별합니다. 하루 1탄 괜찮아. 그러니까 구독자님도 이런거지. 아따 야 얼굴이 유럽마리아디야. 지난번에 봤드나? 가는 뭐시리야? 이렇게 정확이라는 표현이 안돼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선별을 할 수 있고 선별해서 이름이 붙여져 나가면 크면서 달라지더라도 가는 유럽마리야. 가는 애보니.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만 제가 어머 야가 맘에 쏙 뜨네. 그러면 얘를 번식을 해서 100개 200개 300개가 됐었을 때 또 다른 이름으로 유통을 할 수는 있으나 이름이 정해지면 야는 유럽마리야. 맞죠? 내 말이? 딩동댕. 아유 오늘 또 강의였습니다. 다남다육 대학에서 모처럼. 아유 세상에. 그저 층수는 많지 않은데 8천원도 싸구만. 아유 세상에. 생각하니까 8천원도 싸구만. 이런 아그가 8천원. 아유 세상에 8천원도 싼데. 3개 사면 얼마야? 2만원?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해요? 7. 3, 7에 21. 7천원 꼴도 안되네. 아유 세상에. 이런 아기가. 이런 아기가. 이런 아기가. 자 그런데 수량이 많지 않아요. 아유 많아요 많아요. 걱정하지 말고 지난 영상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우나 하루 이틀 영상으로는 충분히 구매 가능하고 심사숙고하고 가격 조회 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참나. 아유 기분 좋을만하네. 아유 그러니까 다남이 목소리가 또 시끄럽게 커졌구만 아주. 요런 말이야. 한 개 8천원. 세 개 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이 지난 영상을 봤더니 다남님이 다른 채널이 또 있는지 알았대. 왜? 그 목소리가 그렇게 틀려. 아유 술한 양이었는데 지금은 야생마. 신승태에요? 아유 세상에. 아유 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육이하고 이렇게 평생을 24시간을 살다보니까 목소리 커지고. 그쵸? 예. 아유. 자 뭐 이런 말이야. 괜찮았어요? 그만 가요. 그만 가. 수량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는 8천원도 싸요. 내가 이제 아주 그렇게 말해요.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개도 8천원 싸구만. 세 개 사면 7천원도 안 돼? 7천원이면 3, 7에 21이면. 아유 세상에. 차라리. 개당으로 가격을 빼지 그랬어. 7천원 그러면 2만 천원이랄. 아유 자 요런 말이야 씁니다. 더 가요? 아유 뭐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왕이면 얼굴이 조금 다른 아이 셋으로 주세요. 하시는 분이 제일 이뻐. 같은 걸로 세 개 바보. 아유 아니에요? 같을 수는 없어요. 자 요런 말이야. 한 개 8천원. 세 개 2만원. 7천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제가 다른 상으로 갈 때는. 자 어지러우실까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봐. 이쁘게 상체를 놨어요. 맞죠? 대단히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마디바 만원. 어머 세상에. 내가 그랬잖아요. 군생을 키워보라고. 만약에 얼굴 하나짜리는 10만원대 정도. 약 20에서 30센치 정도 돼도 10만원이잖아요. 얼굴이 3개짜리잖아요. 그럼 한 개 10만원이면 30만원이랄게. 군생이 좋아요? 아유 세상에. 아 있어. 그러면 얼굴 한 개짜리요? 잠시만요. 한 개짜리 없는데. 오늘은 마디바가.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얼굴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 옆에서 나오는 작은 아가는 똑 떼서 새로 집 지어주면 되지요? 네. 마디바였고. 가격은 만원이었고. 대단히 포스 짱짱 나는 아이. 여기 어디예요? 어머 세상에. 다육이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다 육농장. 어머 세상에. 아까 여기. 제시 제시. 가격 만원이요. 아유. 수다 떨다가 또 입이 저번네요. 제시라고 하는 아이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빵. 만원빵 맞습니다. 만원빵. 제시라고 하는 아이이고.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아유. 이런 애들이 이름이 다. 이름만 틀리고 비슷비슷해요. 쌈은 좋아. 자. 가격 만원. 괜찮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붉은 계열의 아이들은 저면 관수. 위에서 물 주지 마세요. 안 좋아해요. 얘가. 그 다음에 얘요. 간첩. 페리도트. 삼두짜리. 어우 좋아요. 얼마나 멋있길래. 페리도트가 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진짜 끝내줘요. 페리도트 삼두. 삼두. 12,000원. 두 개만 합시기 해보시면. 어머. 얘는 보너스네. 어머. 세상에. 빨리 주문해봐요. 왜? 얼굴 한 개 더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맞아요. 짠짠. 자. 하나, 둘, 셋. 짠. 어우. 보너스 한 개. 어우. 좋다. 어우. 세상에. 그쵸? 보너스 한 개 있습니다. 어휴. 어느 분이 또 그래요. 얼굴 네 개짜리 골라봐. 그래. 좀 작아요. 얼굴이. 얘도 얼굴 네 개인데. 맞아요. 로제도 하나가 작잖아요. 자. 공평해요. 공평해. 자.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어우. 세상에. 이쁘다. 아메스트로. 괜찮죠? 음에 끝내줘요? 우우. 세상에. 자. 아메스트로였습니다. 예. 가격은 2만원이죠? 얘는 만원. 아메스트로 같은데 크기가 이렇게 틀리죠? 자자자자자자. 만원과 2만원 명창. 자. 이렇게 비교해준 게 좋죠? 다른 집에 있을 때는 아. 이 집이 싼가 봐. 이 집이 비싼가 봐. 에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값만큼만 합니다. 싸든 비싸든 돈 값어치만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제시 가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 이렇게 이뻐. 화분에 심. 아. 아. 세상에. 그러니까 화분에 심어야 돼. 화분에 심어야 돼. 얘요? 응. 얼굴 보셨어요? 나이팅게일. 어머. 이쁘다. 그쵸? 예전에 뭐하고 닮았어요? 아유. 닮은 게 어딨어. 이름이 다 틀리면 같은 애는 아니에요. 자. 쩐쩐쩐쩐쩐. 어머. 이쁘다. 그쵸? 얘가 포스나게 크고 지금은 이제 피트머스에 있잖아요. 근데 털어서 예. 좋은 흙에 심었을 때 어떻게 해요? 폭풍 성장을 하면 대단히 멋진 포스 있는 아이의 나이팅게일. 가격 보이네요? 2만 4천원? 어머. 내가. 보이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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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게일 2만 4천원.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만 가고 싶어요? 끊어요? 하하하하. 아유. 세상에. 무슨. 가담하러 그러면. 자. 요거 하나 가야죠. 우리 구독자님 다 샀어요? 맥라이징 6만원? 오. 좋아라. 어머. 세상에. 금기요? 맥라이징은 금하고 부비부비를 해서 대부분에 금기라고 쓰지 않아도 금기가 있어요. 어. 금기 안 보여요? 눈에? 아유. 참. 금 찾아봐라. 봐라. 응. 어머. 가격이요? 좋네. 어이. 세상에. 금기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저봐. 자. 맥라이징은 이 정도 포트에 6만원이면 아주 좋아요. 아유. 금기예요.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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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마지막 오늘이요. 그만 가요. 집에 가야지. 하하하. 제이드 스타. 아따. 환협이죠? 환협 제이드 스타. 아. 진짜 멋있네. 그죠? 아유. 얘는 조금 더 커야 어느 정도 포스 나냐면 자. 얘는 5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얘요. 10만원 맞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아. 요. 요. 자. 제이드 스타. 이렇게.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자. 야. 제대로 제이드 스타의 포스가 납니다. 이 정도 나면 아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큰 애 좋다. 아니야. 다남처럼 나는 조금 작은 아이 사서 잘 예쁘게 키우겠다. 올여름에 다 갔어요? 에이. 무슨 그랬어. 쑥쑥에 신겨놓은 건 안 갔지. 아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제이드 스타. 얘는 대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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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거는 요런 아이. 자. 작은 거 작은 거. 얼굴 비교합니다. 자. 작은 사이즈는 5만원 조금 더 큰 사이즈는 16만원 괜찮죠? 환엽 제이드 스타이고 작은 사이즈는 5만원 큰. 요렇게 갈까요? 글씨 붙여있는 걸로 큰 사이즈는 16만원 여기는 예. 그 창 다육이 농사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 짓고 있는 코너? 아유. 리톱스? 아유. 예.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어리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입니다. 다육성. lend으신 Ross 아니 미 눈